네, 서울시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를 서울시 보육담당관 김창현 팀장과 전화 연결해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제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좀 근본적인 예방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이거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서울시 정책의 일단 핵심 코드는 일단 진정성, 지속성, 일관성,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초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추력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제일 중요해서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연계해서 일단 지역의 중심축으로 육성을 하고요.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26개소에 일종의 아동학대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의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아직 체벌이냐, 아니면 훈육이냐 이런 데에 대한 사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서, 그리고 과연 어떤 것이 아동학대냐는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영유아와 보육교사 갈등 사례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일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사분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개발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아동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평생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어린이집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선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그물망 철저하게 촘촘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제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CCTV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CCTV는 사실 교사분들 인권과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현재는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3자동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 교사분들, 부모님들 이렇게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한 37% 정도 이미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 방식대로 3자 동의에서 설치를 하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아마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침에 따라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문 간호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월 2회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아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문 간호사 제도에 저희가 아동학대 여부를 보통 신체검사하고 건강관리할 때 징후 관찰하는 기능을 더해서 일종의 수뇌보안관처럼 활용해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자치구나 서울시에 유선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 등으로 구성이 된 자치구별로 한 10분씩 구성을 해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을 다니시면서 직접 보시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CCTV 설치는 기본적인 것 같고요. 또 아동학대 지킴이라든지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보육교사의 자질 부족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동학대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 교사분들의 자질 문제인데요. 현재는 자격증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자질 부족 문제가 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일단 교사분들의 양성과 채용 시스템을 대체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혁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건데요. 일단 올해 5월에 개원 예정이고요. 저희는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사를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교육시킨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저희가 우수하게 양성하신 그런 보육교사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고와 같이 이런 일부 폭력적인 교사들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돌보는 다른 훌륭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어떤 의심의 눈초리가 가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보육품질지원센터와 같은 교사 교육과 자질검증기관은 생겼지만 문제는 얼마나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과거 보육교사 교육과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기존에 사실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교사분들이 보수 교육 같은 것을 받을 때 약간 형식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받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보육품질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 예방 맞춤형 교육을 저희가 철저하게 시킬 예정이고요. 특히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접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이런 방안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되니까 이것을 한 해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같은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보육교사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수한 보육교사 양성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의 경우에는 다르지만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를 처우는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예전부터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과 처우 문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지금 교사분들은 굉장히 시간도 오랫동안 근무하고요. 그리고 업무량도 많고 근무 여건도 열악하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런 아동학대 사건도 생기고 하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교사분들의 이런 경무부담 해소를 위해서 비단임 교사 보육도우미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조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교사분들이 경무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휴가를 가실 때나 이런 때도 눈치가 보이고 혹시 보육에 대한 공백이 생길까 봐 그래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부담없이 가실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100%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 부분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소통방이라는 것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심리검사, 스트레스 해소방 이런 것들을 강구해서 어떤 분노가 폭발해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대책에서 주력할 예정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도 그렇고 민간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이런 아동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실 전문가분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꼽고 계시는데요. 이게 가장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소를 새로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4% 정도 되는데요. 이 수치는 현재에도 타시도의 한 두세 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앞으로도 18년까지 한 1,000개소 확충할 예정이거든요. 추가로요. 그런데 이렇게 확충을 하게 되면 현재 총 서울시내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934개소가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1,934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에 현재 서울시 전체 영유아 중에서 약 40% 이상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속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이 아동학대 예방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보육담당관 김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